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나라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 국가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고 자원부국이고 그런 특정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버뷰를 한번 부탁드리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일단 작년 전에 에서요. 아시아 쪽이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봤던 먼 나라들, 라타함이나 중남, 중남미나 아니면 이미야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이 한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는데 아시아 쪽은 거의 뭐 5% 정도로 인도가 제일 높았고요. 인도네시아도 거의 5% 베트남, 6% 필리핀도 막 한 5,6% 이렇게 되는. 그리고 외환 보이거나 외환 유동성 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먼 나라들인 이 중남미나 이미야 이쪽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 아시아 쪽은 금리는 낮은데 성장이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 시는 계속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웃나라부터 시작해서 먼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먼 나라부터 해서 쭉 오다 보니까 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들 좀 놓쳤네요. 네, 뭐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외 주식 비가수 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쪽은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5년, 10년, 그리고 지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는 게 장기 투자를 좀 이도하기 위해선데 오늘은 아마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가 전망이 2월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금융위기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고 해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나 비교해서 앞으로 이 이웃나라들을 고급 중심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사실 98년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한꺼번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회복을 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국가를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도 실제 한국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98년부터 분석을 한 경우가 많고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게 대표적으로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완전히 바뀐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했나 보죠? 그 정치 리더십들이. 그 98년 외환위기 때 저희가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빨리 회복했죠. 그때 가장 고통을 겪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80% 환율이 저로 되고 나서 회복되는데 우리는 한 2, 3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5년 이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차트에 가끔 98년에 물러난 수아르토 대통령이라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98년에 외환위기가 우리 같은 경우 또는 필리핀, 태국 등등은 80년대에 다 민주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98년 위기는 그냥 경제 위기였어요. 김영상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민주화된 이후에 약간의 외환위기 이렇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경제와 정치 위기가 동시에 터집니다. 아, 그때까지도 민주화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맞습니다. 스카로노가 그전에 20년 했고, 그 뒤로 스와로토가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율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하니까 데모를 하다가 이게 너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냥 급변동을 겪었다. 붕괴해버렸습니다. 체제가 거의 쓰러져서 쓰러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겼던 이슈가 화교를 잡아서 완전히 폭동이 일으켰죠. 화교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에서 땅값이 비싼 데가 시내가 아니고 시외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왜 그렇죠? 여차하면 틀려고. 이게 실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정박시켜서 바로 말레이지아나 싱가포르 같은 대로 혹은 호주 같은 대로.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본의 한 30, 40%를 차지하는 화교가. 이게 그때 시내에서 도망가다 자평이 죽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틀려고. 이게 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문제였습니다. 그 30, 40%를 차지하고 있는 화교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장기 투자를 안 하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쪽에 돈을 놔놓고 여계에서 실은 건드로 운용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검은 자금들도 실은 거의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환율 고시를 한 3년 전까지 싱가포르에서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고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특히 동남아를 볼 때는요. 각 자본의 화교 자본의 특성들을 잘 봐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도 붐이프트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거기는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그 차별이 심합니다. 아마 태형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인도네시아는 순진한 사람인데 그때 어떻게 화교에 대해서 완전히 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던 것들이죠.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 이슈들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혼란이 났었던 나라인데 이게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동시에 터졌고 장기로 독재 정권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은... 이런 가문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한보, 기아 이렇게 산업이 붕괴하게 되면서 금융이 쓰러지면서 외환위기 났잖아요. 여기가 실은 더 컸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데들이 완전히 문화메식으로 했다가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98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아루토의 장기 집권, 30년 장기 집권을 금융위기와 동시에, 외환위기와 동시에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들어선 정치실 리더십들은 비교적 잘했죠.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맞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는 거의 장군 출신의 이런 분들이 하다가 유도윤호라는, 대통령이 잘하긴 했는데 조금 무능하긴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조코이 대통령이 민선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신흥국들을 볼 때는 경제지표도 있는데 이게 거버넌스 지표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법치, 부패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거를 정치적 안정성을 보는데요. 2000 초반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전부 다 우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 거버넌스 라는 부분을 브레이크다운 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세계은행에서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0에서 1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쫙 올라오는 부분들이 실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최근에 투자 등급으로 상향된 것들은 실은 이런 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큰 흐름으로 보면 요즘 1987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고 그렇습니다만 87년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모든 사회, 경제, 금융시장도 그렇고 이게 중간에 외환위기를 겪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거를 외환위기 이후에 겪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분석의 시작은 거의 98년부터 그래서 어떤 나라는 98년부터 보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나라는 80년대부터 봐야 되는 경우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국가별로 그런 차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궁금증은 저도 많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이게 가능성은 정말 큰 나라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나 그런 생각들도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한계가 뭡니까? 느리죠. 일단 한국 사람들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 단어는 한국 사람들을 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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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는 좀 느려요. 그런데 느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두레 같은 사실은 타협해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런 문화가 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식은 빨리 빨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장을 넣었을 때 베트남의 효율성이 훨씬 크다. 맞습니다. 우리랑 실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트남의 한국의 자본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직 투기 등급입니다. 베트남은? 글로벌이 아직 인정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지 큰 나라고요. 인구가 2억 6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거의 다. 지도국의 위치죠. 사실은. 맞습니다. 아세안의 리더고요. 우리가 아세안 투자한다면 그건 실은 거의 반 정도는 인도네시아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빠른 어떤 결과보다는 천천히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는 이게 실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탑조 어떤 모습인데요. 그래서 단기쯤 또 괜찮지만 실은 저희가 좀 5년, 10년 이렇게 쭉 놔두는 해외 비가세 펀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실은 메리트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기가 아니라 실은 2000년 이후에 한 15년 정도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를 이렇게 쭉 길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해 해외 투자도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도 하셔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 한국에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를 못하는데 그것도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려면 여간에서 그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오른다든지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세계적 글로벌 경기 회복세라든지 그런 모멘텀의 적절한 국가를 뽑아주는 역할도 신한정 팀장의 역할이신데 그런 모멘텀의 인도네시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를 분석할 때요.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2000년 초반부터 2001, 2015년에 보시면 얘네들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4%로 잡으면서 아주 상당히 잘 해왔는데요. 다른 나라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98년 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붐 일으켜서 이게 아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15년 동안을 운영해옵니다. 묵직하게. 묵직하게.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가다가 실은 원자재 사이클을 2000년 초중반에 한 번 탔고요. 그다음에 2008, 2009년에 어려웠다가 그다음에 2013년 전에 또 프레자일5 그렇죠. 취약한 나라 5개이라고 대부분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보유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해외가 번행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하면 돈이 혹시 다 나갈까 봐 흔들렸던 것들인데요. 이런 걸 최근에 아주 잘 막아놓은 것들이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는 역시 조코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5년에 선거로 당선이 됐고 초반에는 여서야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점점점 이분이 오바마를 좀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어요. 그리고 잘하시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피가 있죠.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장의 회복을 봤더니 2015년은 인도가 강하게 더 했고요. 2016년부터 초반에는 조코이 제대로 하겠어. 이러다간 2016년부터 원래 하기로 했던 시장 친화적인 대책 그다음에 문화가 좀 느리긴 하는데 이분이 막 성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정부를 잘 이끌면서 원래 했던 계획들을 실현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이 차트 그림 한번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거리가 무지하게 먼데요. 이 항구들을 연결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미국 가는 것보다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에서 가장 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통한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코이 대통령 그다음에 아세안 통합의 리더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만 되면 이 나라는 잠재력을 확실히 발산시킬 수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세라는 그 모멘텀하고 같이 붙으면 레버리지 효과도 상당히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일단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아, 여기를 제 그 ETF가 저번에 수수료 이런 걸 감안했을 때요. 제일 좋아요. 네, EIDO라고 하는 아이쉐어, MSCI, 인도네시아 ETF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작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베트남, 다른 데가 더 많이 올랐고요. 중국 더 많이 올랐고요. 인도네시아는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올랐는 분야죠? 초반에 좀 올랐는데요. 아마 올해도 꾸준하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낼 것 같고요. 꼭 원자재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실은 원자재 수출도 하는데요. 정유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로 수입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원유 상승은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광물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원유를 수출했다가 정제율을 수입하겠죠. 맞습니다. 정유를 수입하고 그 정유를 수입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유 유가 상승은 항상 이들이 하여튼 유리한 건 아니지만 광물 자원 수출이 아주 넘버원, 넘버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측면에서 본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SOC 투자나 이런 거 많이 하면 기본적인 철광석이라든지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광물 자원 투자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 3년 동안 투자를 못했어요. 수급은 괜찮은데 그래서 중남미 쪽과 인도네시아의 광물 자원 쪽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신한종 팀장과 먼 나라 이웃나라 투자 여행을 인도네시아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카르타라는 도시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대형 쇼핑몰에 가보니까 우리가 왜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해외 수입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일 샵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면세점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그런 해외 브랜드의 샵보다는 2배, 3배 이상씩 크다는 걸 한번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인구가 많고 자카르타에 또 부가 집중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이 인도네시아 투자에는 전 세계 경기 회복세라든지 광물 자원의 상승세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좋은 시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 주식의 ETF 형태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NH투자증권의 신한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